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단순 질투인지 아니면 그냥 못돼 처먹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구를 먹이려 하다가 본인이 더 그지같은 시공창에 빠져버린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친구라는 년이 내 남친 보는 앞에서 내 과거로 그지같은 선빵을 쳐날리길래 나도 똑같이 복수해줬어요. 그래 그래 맛이 어땠냐는 끌 끌 끌 끌 끌 원제 친구가 제 과거를 까발려서 똑같이 해줬어요. 제 나이 이제 서른셋 2년 동안 만난 남친이 있는데요. 제 친구들이 하도 보여달라 소개를 시켜달라 이러는데 이거 다 자르고 야 됐어 나중에 결혼하면 직장에서 보여줄게 기다려 이년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보여달라 하도 졸라가지고 책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봤어요. 소개해주는 자리 뭐 다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또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지들 남친 데려와서 다들 재밌게 놀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친구 하나가 이 그지같은게 제 남친한테다가 근데요 땡땡씨 혹시 그거 알아요? 우리 꽁꽁이가 예전에 연애를 엄청 많이 해봐서 남자보는 눈이 길러진 것 같아요. 아마 그거 다 합치면 한 트럭은 만났을걸요? 이따 미친 소리를 합니다. 하 그래도 처음에 그냥 좋게 웃어 넘어갔어요. 왜 거기서 역정 내면 더 그지 같잖아? 그리고 사실 제가 보통 한두달 이렇게 짧게 짧게 만나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뭐 다 합치면 한 다섯명 되요. 다들 한두달이 끝이었죠. 깊게 사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인에 비해서는 좀 많다 보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따위로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뒤로 제 남친이 연애를 몇 번 해본거냐며 자꾸 물어보고 그러다 마치 저를 그런거 있잖아 되게 문란한 여자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짜증이 확 올라오는거에요. 물론 지금이야 오해를 다 풀어서 괜찮기는 한데 문제는 그녀입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화가 치밀어오르는거야. 이게 일부러 나 엿매겠나 싶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얘 남친이 있거든요. 얘 남친 인스타를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 모두 팔로우하고 있다는게 생각이 나더라구요. 얘는 저랑 달리 지 남친 자랑을 되게 많이 하고 보여줬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알고 있는건데 그래가지고 바로 어제였죠. 얘 남친한테 제가 직접 DM을 보내줬어요. 공공이는 예전부터 장기연애 전문가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시작했는데 기본이 5년이고 나중에 더 긴 연애도 하나 있었거든. 여하튼 뭐 누굴 만나도 늘 오래오래 만나다 헤어져서 그런건지 확실히 남자 한은 잘 고른 것 같아 이번에. 이런식으로 보냈더니 조금 전에 하루가 지난 조금 전에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보니까 어제 저 둘이 오지게 싸웠나봐. 야! 넌의 연애사를 니가 뭔데 이렇게 함부로 착 까발리는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뭐 뭐라더라 자기는 남친한테 장기연애 했던걸 비밀로 했대요. 그런데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뭔 꼬라지가 났냐며 책임을 지르는데. 아니 지가 먼저 아가리 털었던건 벌써 척 까드셨나? 그냥 눈눈이 해준건데 왜 화를 내고 지랄이니? 이러고 그냥 끊어버렸는데 어때요 제가 잘못한거야? 친구들은 지금 반반 갈리거든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일단 뭐 두사람이 친구는 아니러군요. 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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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일. 내 댓글. 당연히 친구도 아니지. 친구라면 못할 짓을 한건데. 그러면 뭐 쓰니만 계속 친구로 대해줘야되는거야 뭐. 2번. 그렇죠 지가 먼저 선빵을 쳐 깔겼는데 그걸 왜 참고 있냐고. 돌려줘야지. 아이씨 둘다 너무 이상해. 아니 뭐가 둘다 이상해. 한 명이 먼저 이상한 짓거리를 했으면 그걸 당한 사람은 당연히 돌려주는게 맞는건데. 그럼 너는 뭐야 이런걸 당하고도 그냥 등신처럼 가만히 있을거야. 2번. 그렇죠 중립인 척 지는 현자인 척 착한 척 위선 떠는거 개 거지같애. 3번. 아니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준건데 뭐가 이상하다는거야. 그래라. 너는 저런 꼴을 당해도 무조건 참아줘 후구처럼. 끌게. 4번. 그런 말이 있죠. 선빵을 날릴 때는 반대로 내가 오지게 쳐 맞을 수도 있다는거. 이정도 각오를 하고 날려야 되는겁니다. 그렇죠 선빵을 칠때 한 번에 즉사를 시킬 수 있는 그 정도가 없으면 반대로 내가 쳐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죠. 3번. 이런걸 보면서 둘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들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해도 쌍방폭행이라고 하는 이 그지같은 법이 자꾸 안없어지고 있는거야. 아니 저걸 어떻게 참아. 제발 그지같은 위선좀 떨지마요. 본인들이나 등신처럼 참고 사시던가. 나는 참다가 화평생길 사람들이 복수하는거에 말 섞지 말라고. 돈이든 정보든 체력이든 그게 뭐든 간에 자기 능력이 안되가지고 복수를 못하는 것들이 보면 꼭 아가리 천사야. 같은 사람 되지마라. 그냥 니가 잘사는게 최고의 복수다. 일단 머저리같은 소리만 씨부렁거려. 저도 예전에 이런 얘기 한 번 했는데. 니가 잘사는게 최고의 복수다. 저는 이 말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원수가 버젓이 잘 먹고 잘사는데 내가 더 잘사는게 복수라고? 아니야. 진짜 복수는 내 원수가 쳐 망하는게 복수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두번째 사연. 원지. 친구가 룩북 유튜브를 하는데 실망이에요. 룩북 유튜브가 뭐냐면 유튜브 보면 예쁜 여자들이 옷같은거 계속 보여주고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하는거 있죠. 제 친구가 자기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서 저한테도 하라고 몇달 전부터 그랬는데 그래? 컨텐츠가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룩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채널명을 안 알려주는거에요. 알려달라고 궁금하다고 몇번을 얘기해봐도 절대 안 알려주길래 이때부터 속으로 흠 이 그지같은게 뭐가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다 바로 오늘이죠. 이 친구를 잠깐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있다가 헤어지기 직전에 제 폰 밧데리가 야 꽁꽁아 지금 내 폰 밧데리가 1%밖에 안 남아서 버스 좀 검색하게 네 아이패드 좀 쓰자. 이렇게 말한뒤에 아이패드를 빌려서 바로 유튜브 열고 프로필 사진 눌러보니까 채널명이 뜨는게 보이더라구요. 이걸 살짝 기억한 다음에 친구 눈치 못채게 바로 버스 검색을 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까 확인한 채널 이름으로 검색해가지고 봤는데 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네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보다 더 놀라웠던게 아니 룩북이라고 했으면서 얘가 마스크를 끼고 있더라구요. 물론 친구인 저야 보자마자 바로 친구라는걸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누군지 아예 모르게 해놓고 속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옷을 갈아입을 때도 다시 속옷차림으로 돌아간 다음에 갈아입고 솔직히 보자마자 진심으로 실망스럽고 더럽게 느껴졌어요. 아 그래 어쩐지 이러니까 지가 나한테 말을 안한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건 옆에 걔 알고리즘으로 뜨는거 다른 룩북 하는 사람들 보니까 여기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속옷 노출은 기본이고 다들 그러는데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또 댓글 보니 그래 역시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자야. 그 사람들 어? 속옷만 보려고 하는거지 여자가 뭘 입는지 그런거 관심이 있을까요? 아예 하나도 없을거 같은데? 물론 제 친구도 그걸 다 알고 하는거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망스러운 한편 또 다른 마음이 드는게 그래 내가 누군지 드러내는 것도 아닌데 속옷좀 나오는게 대순가 싶기도 하고 저렇게 옷만 좀 갈아입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뭐 그걸 뻔히 알면서 안하는게 더 바본가?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아 아무튼 이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괜히 잠도 안옵니다. 난 내일 일찍 나가야되는데 열받아요. 댓글 1번. 인정을 주고도 안하려고 하지만 마지막에 본심이 다 나오는구만.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친구처럼 몸매가 안되는거 아냐? 그러니까 2번.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서 그걸 찾아보는거야 소름끼치게? 이 쓴이 성격 참 거지같고 음흉하네. 어우 무성어. 원래 그래요 이쁜 여자의 적은 못생긴 여자지. 3번. 룩북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본적도 관심도 없는데 굳이 배터리 없다고 친구꺼 빌려서 호다닥 유튜브 켜가지고 채널 확인하고 여기에 글까지 올리는거. 나는 이게 훨씬 더 음침하고 거지같애. 아니 소름돋아. 뭐야? 4번. 나도 그런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그보다는 그거를 알아낼 쓴이의 방식이 훨씬 더 소름끼쳐요. 그리고 또 친구가 니 생각보다 훨씬 더 잘나가니까 배아파하는거 너무 티납니다. 어우 사람 찌질하게 그러지 좀 마요. 5번. 아니 뭐 그래 쓴이가 그걸 알아낸 방식이 좀 음침하긴 해 인정합니다. 근데 나는 그 친구가 더 이상한데? 아예 그럴거면 말을 하지 말던가. 지가 먼저 유튜브 한다 해놓고 하라 해놓고 채널명은 또 안 알려주고? 도대체 이건 뭔 거지같은 심보야. 막말로 쓴이가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지가 하라고 한거 아니야. 그러면서 채널명을 안 알려주면 이거 나라도 개짜증 올라오겠는데? 막말로 그래 지 스스로도 안 떳떳하니까 그런거면서 친구한테는 야 너도 해 이러는거. 지금 이게 말이 돼요? 6번. 그러니까 이 글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친구가 오지게 이쁘고 몸매도 좋은데 또 그걸 이용해서 돈 많이 버는게 배가 아파 뒤지겠다. 이거 아닌가? 깔깔깔깔깔. 7번. 댓글들 다들 쓴이한테 음침하다 쓰니 이상하다 이러는데 아니 그 친구가 유튜브 하라면서 채널을 안 알려주는거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보는 채널 보는게 좀 꺼려지면 그럼 처음부터 아예 말을 하지 말던가 저런식으로 말하면 어떤 채널인지 구독자는 몇이나 되는지 당연히 궁금하지 않아? 여기서 그게 안 궁금하다 하는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해. 솔직히 뭐 나같아도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보겠다. 8번. 나는 쓴이 이해되는데 돈 벌겠다고 본인 스스로로 상품화하고 있는건데 정떨어지죠? 9번. 아씨 뭐야 이게 나는 진짜로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친구 태블릿을 빌렸고 그냥 뜨는걸로 확인을 했다. 혹은 이 순간 그게 생각나가지고 찾아본거다. 이런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배터리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그걸 보기 위해 연기를 했다는거 아냐? 어이씨 소름돋아이씨. 일단 첫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받은대로 돌려준대로 돌려받은거라 봅니다. 우정은 깨지든 말든 내 할 바 아니고 그리고 두번째 사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편파적인 생각일수도 있는데 이게 나도 친구만큼 몸매가 쩔었으면 했겠다. 이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내피셜이예요. 아무튼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